계엄 관련, 계엄 관련이라기보다는 구태타 모의, 내란 음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훈시가 있으셔서 제가 잠시 후에 추가적으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재님, 오늘 0.4% 관련해서 이번 분기 발표가 됐는데요. 실 내부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로 건설 투자 분야에서 지출에 대한 부분에서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5.2 그리고 정부 소비도 부분적으로 줄었고 설비 투자도 부분적으로 줄었고 이런 영향들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전체 국내 총생산에서 기여한 GDP 관련해서도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4.0, 전기가스 수도업 12.3, 마이너스 12.3, 정부통신산업 2.6 이런 마이너스 지표가 전체 분기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셨는데 이 흐름이 전화된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 흐름이 마이너스로 변화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뭐 지금 업종별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표적으로 건설업 같은 경우는 조정 과정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만의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잠깐 말씀하신 어떤 전기가스 수도업 같은 경우도 보면 아무래도 제주 업황이 부진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기 사용량이 부진하고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9년의 1.4분기, 2.4분기 보면 건설업 분야의 부분들이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고 3.4분기에 더 심화된 요인이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고 제주업 분야의 마이너스,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 그러면 우리가 경제정책을 취할 때 이렇게 마이너스되는 부분들을 전환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부총리님.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정연설에서 생활용 SOC 및 건설 부분에 관해서 투자를 활성화한다고 하는 측면이 그것이 정책을 바꿨다가 아니라 변화된 이런 지수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대책을 가지고 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은 사실은 미래산업으로서 갔는데 마이너스로 돌렸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투자, 그리고 제주업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우리 경제의 하반 경제성을 완화하기 위한 부분으로 정부 지출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부총리님. 네, 정부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필요한데 2.4분기에 워낙 역할이 컸다 보니까 기여도 측면에서 기저효과 때문에 3.3분기가 좀 어려웠었고요. 저는 이쪽 민간 투자 기여도도 지금 마이너스고 내수 성장 기여도도 이번에 마이너스로 나온 거를 보면 그동안 정부가 민간 투자의 활력을 높이려고 하고 또 내수 활력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저는 여기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좀 집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IMF나 OECD에서도 보면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 성장률을 6.0을 사수하느냐 아니냐에 가지고 엄청나게 중국 정부도 고민이 많은 상황이고 다른 신흥 개도국과 OECD국도 일본은 0.9, 유로존 1.2, 미국 2.4, 선진국 평균 1.7입니다. 중국 6.1, 인도 6.1, 브라질 0.9, 멕시코 0.4. 즉, 개도국 중에 고속성장을 했던 나라들이 세계 경제의 둔화 국면에서 성장률이 둔화돼 나가면서 여러 가지의 구조적 국면과 새로운 전환의 국면을 막고 있다는 게 전체적인 평가 아닙니까? 저는 그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취하는 두 가지 정책 아닙니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부분에서 한은에서 그러면 금리를 1.25로 낮추면서 여기에 대해 부응한 정책을 취했는데 현재 국면에서 추가적인 금리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여력을 남겨뒀다가 비상시에 쓸 것인지에 대한 컨티션시 플랜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부총리께서도 올해 확장적 재정정책이었지만 이런 국면을 예비하면서 2017년, 2018년, 2019년에 보다 더 큰 확장정책으로 이런 국면을 사전에 왜 예방을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검토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기반해서 올해의 재정정책을 좀 더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정말 국민 경제를 제대로 관리하는 측면에 최고 책임자로서 중요한 정책 아닙니까? 먼저 한은 총장님의 금리 정책에 대한 통화정책에 대한 입장, 부총리님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딜이 경기의 하반기세가 커서 금리를 두 차례 금리를 내렸고 앞으로도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리 정책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신 완화의 정도는 어느 정도 갖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보고 다른 어떤 요인들의 전개 상황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도록 하겠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부총님 간략하게 재정정책관에서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민간 기여도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정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가 설정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그 같은 의미에서 9.3% 설정한 것도 그러한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어제 제가 계엄 관련해서 국방위에서 나왔던 문건을 보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당히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모의했다. 현 시국에 대한 관련 대비계획 참고자료 그래서 군 배치계획 및 여러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제기해서 국회에 대한 대책, 언론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4개 사단과 3개 공수 여단에 대한 배치계획 다 세밀하게 중요하게 됐어요. 그리고 핵심적인 문제는 공식적인 통로에 의해서 기무사령부, 합참, 국방부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당시에 NSC 의장까지 얘기됐고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2월 10일 청와대 방문을 해서 김관진 안보실장을 만났다. 그러면 NSC 의장이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것을 인지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엄정하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7년 11월, 12월의 집회는 가장 평화로웠고 한 번도 폭력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 경찰로서 충분하게 방어가 가능했던 그 얘기였고 특히 군의축동을 해서 평화적인 시기를 제약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던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셔도 대단히 중요하십시오. 그걸 몰랐다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 권한대행 NSC 의장으로서 임무를 방해하시고 몰랐다면 무능을 반장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환희라고 하는 것이 경제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휴대자가 일상화 되고 휴대자 개인을 모의하는 나라에 어느 구협 투자자가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합니까? 투자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투자의 미류뿐의 수익이 있다고 생각해야지 10년간 미류뿐씩 10년을 투자한다 그런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자본이 필요하는 것이 투자의 불안정성, 나라의 불안정성이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국장님께서는 저는 부모에 들어가셔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부모식적으로 피해석상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1분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